오늘도 헬마우스 인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수처가요. 윤 대통령의 핸드폰 기록을 확보했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공수처의 수사 상황 관련해가지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어제 jtbc가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그 통신 내역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분석 중이다라고 확인이 된 건데 한 달여쯤 전에 이미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최상병이 순직한 게 지난해 7월 중순쯤이고요. 그리고 9월까지 계속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번에 공수처가 확보한 통신 내역이 그 두 달 내지 석 달치 자료라고 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직 대통령의 통신 내역을 확보해가지고 수사에 들어간 거는 이번이 우리 헌정사상 처음이고요. 이전에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탄핵으로 이미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는 좀 어렵습니다. 대통령 임기 이제 막 2년을 조금 넘었는데 이 중차대한 시기에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의 통신 내역이 수사기관의 손에 들어갔다. 그리고 법원이 그 영장을 내줬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심장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상병이 순직한 게 지난해 7월 18일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국방부의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핵심 관계자들하고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를 많이 했다라는 건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휴대전화 통신 내역의 보존 기한이 법령상으로는 1년이기 때문에 7월 18일, 19일 그 어간의 기록을 확보하려면 공수처도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를 했었거든요. 이전에는 법원에서 세 차례나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내역 범위를 좁혀서 내용을 보강해서 다시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지난달에 통신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현직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 같은 경우는 자칫하면 국가 안보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법원에서도 내줄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미 세 차례나 기각을 했던 건데 이번에 또 영장이 나왔다는 건 법원에서 봤을 때도 윤 대통령에 대한 그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느냐 그걸 법원도 인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전화에 대한 통신 내역이죠? 그렇습니다. 전에도 이미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다시피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를 할 때 비화 처리가 되는 별도의 공용폰을 사용한 게 아니고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서 국제전화를 걸었다라는 건 이미 드러나 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 내역 확보에 나선 겁니다. 이 공수처의 수사 과정을 이렇게 보도를 접하면요. 어느 쪽에서는 굉장히 수사 의지가 있는 부분이 읽혀지기도 하고 어느 쪽에서는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는가 이런 어떤 양립된 분위기가 좀 있어요. 보면 계속. 사실 워낙 좀 늦게 통신 내역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또 받는 건데요. 말씀드렸다시피 1년 동안 통신 내역을 보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7월까지는 이걸 확보해야 된다라는 게 야권에서 제기한 특검의 주요 논거 중에 하나였습니다. 수사가 좀 빨리 진행이 돼야 자료들이 사라지기 전에 내용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거였는데 어쨌든 공수처에서는 이 자료들이 사라지기 전에 내용 확보는 마무리를 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보된 통화 내역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맥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일에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를 해서 1시간에 걸쳐서 3번 정도 통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이게 날짜가 중요한 것이 8월 2일이라는 건 그날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한 날. 이건 수사자료를 넘겼던 당일이기 때문에 그날 이걸 멈추고 수사자료 이첩을 멈추고 자료를 되찾아오는 과정의 시발점이 결국 대통령이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월 2일에는 이외에도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이라든지 임기훈 안보실 비서관이라든지 이런 인물들과도 대통령이 역시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상 그날의 수사이첩 중단과 자료 회수 과정에 대통령이 지휘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당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엿새 뒤에 8월 8일에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때는 무슨 날이냐면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하기 바로 전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종섭 장관을 통해서 국방부 조사본부한테 사건 재검토를 하라라는 대통령이 직접적 지시가 내려간 거 아니냐. 라는 게 지금 야권에서 의심하고 있는 정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통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로 대통령의 통화가 이루어졌는지를 확보해야지만 수사를 출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한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맥락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사기관으로서는 대통령의 통화 시간과 그 내역을 중심에 놓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벌어진 사건들을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열건을 해보겠죠. 지금까지는 이게 거꾸로 갔던 거거든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내용 그리고 신범철 전 차관의 통화내용 이런 거를 통화내용을 확보한 뒤에 역추적을 해봤을 때 그중에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가 있었다라는 거였는데 만약에 이 과정에 주요 인물들 외에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다른 인물이 만약에 개입이 되어 있다면 대통령실 내부의 다른 인물이라든지 국방부 내부의 다른 인물이라든지 혹은 아예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가 지금 짐작할 수 없는 외부의 누군가가 개입이 되어 있다면 그거는 대통령의 다른 통화 기록 안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수처가 대통령의 통화내역 전체를 확보한 거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제3의 인물에 대한 가능성을 추적해보기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의 움직임이 그동안 파악했었던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더 폭넓게 담겨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수사 내역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나저나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언제쯤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권에서는 특검을 가로막으면서 계속 주장하는 게 공수처 수사가 끝나고 나면 그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미진하다면 특검을 추진하자라는 건데 공수처가 벌써 1년 넘게 이 사안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중간 수사 결과가 언제 나온다든지 최종 수사 결과가 언제 나온다든지 이런 걸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요. 그래서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느 쪽에서 보면 꽤 수사의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1년 이상을 끌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건 자체의 얼개가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언제 수사 결과가 나온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고요. 이쪽을 보면 또 과연 공수처가 수사 의지와 그 제대로 된 결과를 낼 의지가 있느냐 혹은 역량이 있느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좀 조각조각 수사 관련된 내용들이 언론 노출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도 어떻게 보면 좀 조급증이 드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조급증이 아니고 1년이 넘었으면 당연히 국민들로서는 언제까지 결과가 이렇게 안 나오는가 도대체 뭘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실 그 조급증의 핵심 이유 중에 하나는 증거 확보와 관련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신 내역만 하더라도 지금 관련자들이 다 드러난 게 아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관련자들의 통신 내역 같은 경우는 이미 보존기관이 만료돼서 사라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을 빨리 좀 시급하게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각 관련자들이 갖고 있을 휴대전화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공수처든 특검이든 다른 수사기관이든 압수수색을 통해서 내용 확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해당 휴대전화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지금 알 수 없는 거라서 가능하면 수사가 좀 빨리 진행이 돼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증거 확보가 가능하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국민들도 갖고 계신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공수처의 어떤 주요 자리에 있는 수사 책임자들이 이종호 씨의 변호인이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나오고 있고요. 국민들로서는 과연 공수처가 제대로 된 수사를 할까 혹은 수사를 했다고 쳐도 결론을 제대로 낼까 여기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권에서는 계속 공수처가 쪼개서 수사 내용을 조금씩 흘려주는 거를 두고 결국은 특검 통과를 앞두고 시간 끌기를 하는 거 아니냐. 특검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면 그때그때 조금씩 수사를 하는 것처럼 일종의 제스처를 취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심을 할 만한 정황들이에요. 지금 보면. 어쨌든 4번이나 영장을 청구한 끝에 통신영장을 발부받아서 공수처 입장에서도 뭔가 추가 자료를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게 그 수사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그거조차 안 했다가 나중에 쏟아질 본물 같은 비난을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 돼서였는지 그것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의심을 좀 불식시키려면 수사에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수사를 이렇게 질질 끌고 있을지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특별사면. 결과 나왔죠? 결국은 예상대로죠? 8.15 광복절을 앞두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 사면복권 조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여론조작 사건의 책임자들이 사면복권이 이뤄졌고요. 그리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됐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서도 복권이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이번 특사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년 3개월 동안 이뤄졌었던 특사가 총 이번까지 포함한 5번째입니다. 좀 이례적으로 많긴 한데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임기 중에 총 3번 실시를 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5년 동안 총 5번의 특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2년 3개월 동안 5번이면 거부권도 좀 많이 행사하는 대통령이고 특사도 좀 많이 행사하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이걸 비롯해서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있습니다만 총 징역 14년 2개월을 확정받았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2022년 12월에 감형이 됐었고요. 그러고 나서 지난해 8월에 가석방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남아있는 잔형들을 다 집행 면제를 시켜주고 이게 서면이고요. 그리고 복권까지 받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정치활동에도 나설 수 있게 됐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로 가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물이나 단체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 이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아서 복역했던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 서면 복권을 시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보수 정권들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했었던 현기원 전 정무수석.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한 갈래였던 대기업의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했던 그런 혐의. 안종번 전 견지수석까지 해서 박근혜 정부 때 핵심 인사들도 다 이번에 복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람들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그리고 여론조작에 관여했었던 전직 경찰 고위직들도 이번에 복권에 포함이 됐습니다.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댓글 여론조작에 관여했던 조현호 전 경찰청장도 이번에 복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야권 인사로 말씀드렸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이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되면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도 2026년 지방선거라든지 2027년 대선 출마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둘러싸고는 당초 야당의 어떤 분열 이걸 노렸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는데요. 야당의 어떤 시끄러움보다는 여당의 시끄러움이 컸었는데 이것도 좀 싱겁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의 사면복권 결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판을 하고 나섰기 때문에 이건 여당 내에서 상당히 시끄러운 사안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에 대한 도전이다. 이게 친윤 측의 입장이었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서 여권 일각에서 나왔던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 부당성 주장.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최종 결정이 이루어졌고요. 그런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 수용하지 않을 것이 예고돼 있었고요. 그렇다면 한동훈 당대표의 어떤 반발이 어디까지 이어지고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까. 이게 굉장히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그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그 대목입니다. 사실 대통령의 사면복권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이게 파워게임이라고 한다면 미래 권력과 과거 현재 권력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만약에 여기서 대통령이 물러나게 된다면 그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는데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처음부터 전혀 물러날 생각이 없었던 거고요.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할 정도로 강하게 반발을 했었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 추가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따로 붙어서 질문을 했는데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서 공감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오늘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4선 이상급의 중진 여권 인사들하고 만났을 때 여권 정치인들하고 만났을 때도 4선 이상 의원들도 물론 비실명을 전제로 했습니다만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반대한다고 밝혔었거든요. 그것도 결국 먹히지 않았고 한동훈 대표도 오늘 공감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면서도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더는 언급하지 않겠다. 확정시키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와서 저항을 한다고 해서 이미 시행된 복권을 거둬들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했었던 일종의 반대 입장 그게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려면 뭐하러 끊었지? 이런 어떤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대를 해보고 안 되면 말고요.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긴 하거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이뿐만 아니고요.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도 꺼내놓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지금 어떤 이런 식의 어떤 행위가 반복된다면 어떤 비판이 가능하냐 하면 강렬해질 것이냐 하면 뭐 무슨 얘기를 꺼내놓고 아니면 말고 흐지부지하게 그냥 멈추나 거기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대표 뭐지? 어떤 정치력이 이런 어떤 비판들이 슬금슬금 아니 이미 좀 표면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어제 장해찬 전 최고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네. 사실 이제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우리 방송에 나와서 뉴사이킥에 나와서 어제 출연해가지고. 어제요. 여론조성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강조를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본인이 알고 있던 사실을 밝힌 거기 때문에 물러날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취했습니다. 언론에 오픈한 것 이상을 새롭게 정보 제공을 하느냐 이런 부분은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하지만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추가 폭로를 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할 때의 중요한 논거가 소위 여론조작 혹은 언론에 대한 어떤 대응 이런 것들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거. 이거는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복권시켜주면 안 된다라는 거였는데 본인한테 제기된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분명한 해명을 해야 되는 과제를 안게 되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과연 이 전장이 이번 김경수 전 지사 복권과 관련된 전장이 대통령 권력과 맞대응을 할 수 있는 해볼 만한 전장이었느냐. 이런 의문이 여권 내에서도 제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대표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멈춰 세울 수 있는 직접적인 힘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제 직접적 도전을 통해서 성과를 내려면 대통령하고 사전에 어떤 교감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이제 여당 내에서 더 힘을 더 많이 모아가지고 여론의 힘을 얻고 대통령이 그걸 거둬들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투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야 되는데 그 둘 다 시간도 좀 부족하고 힘도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 그러면 적절하지 못한 전장에서 싸움을 걸었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도 모르고 그런 싸움을 걸었다면 왜 걸었나 도대체. 뭐하러 그랬나 이런 어떤 근원적인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밖으로 발생한 파열음에 비해서 걷어갈 수 있는 실기 좀 크지 않았었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꺼내자마자 어제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사면복권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경중으로 따졌을 때 과연 김경수 전 지사보다 조윤선 뭐 이런 분들의 사면복권은 더 당연한 것인가 그렇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논리적 어떤 일관성도 없고요. 그런데 얘기는 꺼냈다가 또 쑥 뭐 할 수 없죠. 이런 식으로 그만두고. 약간 그 행보 자체가 쉽게 이해 안 되는 행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법위의 평등 법 아래의 평등이라든지 혹은 원칙론이거든요. 그런데 그 후 원칙론을 원세훈이나 조윤선이나 현기환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똑같이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은. 답이 없었죠.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기자들이 실제로 질문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이 사면복권 명단들을 보면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해왔었던 검사로서 해왔었던 여러 기업 관련된 수사들하고도 연동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업 경영인들 15명에 대해서도 사면복권이 이루어졌거든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이동채 전 에코 프로그룹 대표. 이거는 일종의 시세 조작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비자금 조성 등으로 형을 확정받았던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그리고 횡령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최규옥 전 오스템 인플라트 회장. 이런 사람들. 이게 검사 한동훈이었다면 강하게 수사를 해서 구속기소를 하려고 노력했을 인물들. 혹은 직간접적으로 한동훈 검사도 관련되어 있었을 수사들인데.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원칙론은 누구한테만 해당되는 것이냐. 특정 야권 인사한테만 해당되는 것이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원칙을 취사선택하면 이미 원칙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원칙이 어떤 앞뒤가 안 맞으면 역시 원칙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의 당대표로서의 정치적을 보여준 인상 깊은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도. 윤 대통령이 mb 초청 만찬했죠. 어제 저녁에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를 용산 관자로 불러서 만찬 회동을 했는데요. 만찬에는 윤 대통령하고 부인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부인 김윤혹 여사에다가 정진석 비서시장 부부가 배석을 했습니다. 어제 한우 갈비구이라든지 솥밥이라든지 이런 메뉴들로 구성된 자리에서 두 대통령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원전 수출을 관련해가지고 그런 관련 경험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광고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야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번 8.18 민주당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워낙 여론에 관심을 못 받고 있긴 했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1위 후보를 계속 질주를 하고 소위 말하는 9대명이냐 8대명이냐 이 정도의 변수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관심을 못 받고 있었는데 전당대회 막판에 예상 외로 최고위원 선거 관련해가지고 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소위 명심파리 논란인 건데 최근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뒷담화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어제 별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최고위원이 된다면 이른바 명심파리를 하는 내부 무리를 척결하겠다. 이런 폭탄 발언을 던진 건데요. 그러면서 당내에 이재명 후보를 앞세워서 호가호의하는 세력이 있다. 당을 아끼고 걱정하는 많은 당원들이 그 이재명 파리 무리가 누군지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척결하겠다라는 식의 굉장히 강경한 발언. 강경한 발언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최고위원 후보들이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민영배 최고위원 후보 같은 경우도 bbs 라디오에 출연을 해가지고 관심 끌기용 선거 전략 같지만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치기라든지 명심파리 같은 용어는 상대방에서 민주당을 공격할 때 쓰는 용어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다라고 비판했고요. 김병주 후보 같은 경우도 어제 상당히 강도 높게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누가 앞에서 이재명을 팔면서 뒤에서 이재명을 팔아넘겼냐라는 얘기까지 했고요. 그러면서 앞과 뒤가 다른 자, 오로지 이재명 후보 공격에만 몰두하는 자, 이런 자들이야말로 진짜 이재명 대표를 파는 자들 아니냐면서 직기억을 했는데 어쨌든 오늘은 또 김병주 후보 같은 경우는 좀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을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정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특정인은 지칭해서 얘기한 건 아닌 것 같고 특정 후보를 지칭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보수 언론에서 개딸과의 전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던데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정 후보를 두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까지 누적 득표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최고위원 후보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도 과열되는 양상을 좀 진화하려고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원칙보다는 기득권의 침묵과 인연을 중시하던 예전 개파 정치로부터 당원이 원칙과 가치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당원 주권 집단 지성으로 전환하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판단은 당원이 한다. 당원의 선택이 중요하다.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이 점을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당내에서 여러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토론되고 검증하고 이런 과정에서 다수와 소수가 확인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다. 일종의 토론 과정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과열되는 걸 진정시키려고 하는 오늘은 좀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 사이에서도 대체로 그런 분위기가 간지가 됐습니다. 어제 그 발언 기자회견 직후만 해도 굉장히 어떤 격앙된 반응도 나오고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약간 봉합 분위기군요. 이게 결국 이번 전당대회 그중에서도 최고위원 경쟁이라는 경선이라는 게 모두가 친명 후보인 상황에서 누가 더 선명한 친명이냐라는 경쟁이 이루어지다가 급작스러운 파열음으로 터진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머지 후보들도 상당히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어제 분위기였다 그러면 오늘은 이게 너무 커지면 전당대회의 의미 자체가 퇴색될 수 있다. 그리고 경쟁이 너무 가열됐을 경우에는 전당대회 이후가 더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가 조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관측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 당시 친명파리가 누굴 지칭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었죠.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파리 무리가 최고위원 이번 후보들 중에서도 있다는 얘기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게 특정인을 겨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당 내에 그런 일종의 밀정들을 어떻게 섞어낼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키자는 의도에서 한 것이다 라고 오늘 또 정봉주 후보 캠프 쪽에서는 추가로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어떤 발언이었다. 그런 식의 해명을 했습니다. 명심파리의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향후도 좀 논란이 되겠는데요. 당 내에서도 사실 정봉주 후보가 최고위원 경쟁에서 계속 1등으로 앞서 나가다가 중반부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김민석 후보라든지 한준호 후보라든지 이런 후보들에 대한 간접적 지원을 했다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분위기가 좀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지금 당내에서는 오늘은 봉합 분위기인데 지금 정작 투표권을 가진 당원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는 지켜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당원들의 ars 투표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대의원 투표나 서울 당원들의 투표도 이번 주 일요일에 현장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판세를 완전히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 당내에서도 그래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를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끝까지 봐야겠군요. 최고위원 선거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경빈 작가였습니다.